우리 어머님 진짜 얼굴이 이목구비가 너무 예쁘세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게 저도 이렇게 써요. 메이크업이 살짝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운동 갈 때 약간 클렌징 티슈처럼 쓸 수 있고 각질 관리를 동시에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나가는 자리자리마다 때 색깔이요. 파운데이션처럼 누리끼리야 색깔이 올라오는 거 눈으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어도 얼굴 전체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때들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잔여물 때 색깔이 네가 메이크업 안 하고 얘를 해도 색깔이 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완전 소름 돋더라고요. 아니 진짜 우리가 365일 클렌징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클렌징이 그냥 청소라면 얘는 대청소. 안쪽에 찌든 때들, 입술 사이에 각질에 물든 때들 이걸 싹 빼줄 건데 바로 헹궈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 황수기하면 끝나는데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그냥 사우나 광을 내시는 거고 그 사이에 남성분들도 한번 볼 텐데요. 남성분들은 흡연, 스트레스,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얼굴 전체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각질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남성분들은 피부가 여성들의 피부보다 더 많이 두껍거든요. 그리고 면도하는 부분에 각질들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 각질 올라오는 부분에 이렇게 살롱대로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남자들은 이렇게 티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진짜 남성분들이 이거 하고 나면 저희 시어머니가 어머 얘가 얼굴이 화려졌다. 저희 남편 보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명절 열혈 받아서 남편도 하나. 어머 보세요. 지금 보시면 반짝반짝반짝하게 해. 완전 삶은 계란 간 것처럼 탱글탱글한 이 느낌이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광이 쫙 돕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마도 더 볼록해 보이고 양쪽 뺨도 더 볼록해 보이고 이 느낌. 나는 광이 나는 피부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내 얼굴 안쪽에 광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다. 노폐물 각질이 싹 걷어져 가다 보니까 내 피부 안에 있던 그 광이 그제서야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 가리워져 있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 밖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속살은 누구나 뽀해요. 근데 잠깐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남은 거를 버리지 마세요. 팔꿈치. 발 뒤꿈치. 요즘에 스타킹도 하나, 두 개 꺼려서 신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스타킹 벗으면 막 하얀색 각질먼지 날리잖아요. 창피해. 너무 싫잖아요.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저는 알뜰하게 팔꿈지랑 종아리 같은 데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써보세요. 임상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딱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료 체험 이거 두 장 드리니까 이 결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습약이 증가하고 밀크 윤기막이 생겨서 얼굴 반짝반짝 방금 보셨죠? 오 촉촉해요. 모공 속에 쌓여있던 각화 노폐물 탈락의 도움. 피지가 막 안쪽에 채워지다 못해서 이제 막 삐죽삐죽 올라옵니다. 까슬까슬거려요. 돌출된 피지 개선의 도움. 결, 투명도, 더스 세정 효과까지 한 번만에 임상 완료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번 나눠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요. 온 가족을 위해서. 알겠습니다.